LG생활건강이 저출산 여파로 시장 여건이 악화하면서 분유를 비롯한 영유아 식품 사업을 철수합니다. LG생활건강은 영유아 전문 브랜드 베비언스의 식품 생산을 올해를 마지막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2012년 영유아 식품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 만입니다. 액상, 분유 등 남은 재고는 내년 2월경 모두 소진될 예정이고, 관련 제품을 판매해 온 베비언스몰도 운영을 중단합니다. 다만 베비언스에서 생산하는 스킨케어와 세정제 제품은 계속 운영하며 LG생활건강의 네이버 스토어와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